저도 지금 PD가 됐어. 가줘. 가줘. 짜자잔. 뉴욕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여기가 더 잘 나온다. 홍준씨 되게 힙하게 입으셨네요. 그래요. 오늘 모자랑 요가를 꼬양하시는 거예요. 오늘 O.T.D. 오늘 자꾸 아프고 커. 생일이 찍고 있었어? 이렇게 입었네요. O.T.D. 오 진짜 힙해. 진짜 안 걸렸을 것 같은데. 힙해? 네. 나이스 샷. 형들이 또 나온다고 꾸며 입었네. 아니야. 오늘 꾸민 거 아니야. 꾸난 거에요? 아니 이렇게 단위 원래 입고 많이. 그래요? 저도 오늘 위에 하트 바지를 샀거든요. 예쁘죠? 그래서 오늘 게시했습니다. 원래 내일 공항 갈 때 입으려고 태영이랑 아까 골랐는데 어쩌다 보니 오늘 입게 되었네요. 오늘 정민이한테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가는 중. 그냥 걷는 대로. 근데 오늘 지금 8시거든요. 뉴욕? 근데 지금 밝아요. 그쵸. 한국이랑은 아직 시차? 같은 말이 다른 것 같아요. 멋져 없을 것 같은데. 이쪽이 타이틀인데. 얘기하는 약간 그런 발언들이 되게 뭔가 여기 화났다니까.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어 야 프레체리도 하면 할 수 있는데 약간. 어 프레체야. 오 나이스. 프레체야 나이스. 저도 지금 PD가 됐어요. 저도 지금 PD가 됐어요. 이쪽으로 나가세요. 언니 좋아? 언니 영상. 그냥 잘생긴 척 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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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DMZ입니다. 동대만 아니야? 정말 나는 초코. You guys are a boy guy? We are a Korean singer. 안녕하세요. 좋은데, 좋은데 좋아. 우리 팟스 메뉴을 제거해주셨어요. 오케이. 이걸로? 여기 한번. 세 개? 나도 한번 먹었던 거. 두 개 만 한 번씩? 두 개 만족. 그래 카드 되겠지? 응. 나 현금 있어. 그래? 그럼 형이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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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은데? 어? 나 집업해. 집이야? 아니야. 감사합니다. 야 미안하다. 뭔지 나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계산은 막내가 어? 형 잃어버린 거 아니야? 맛있다. 사진 찍어야 돼. 아 노랬네 이 형. 맛있는데? 좋은데? 아 지금 하나 쓰고 싶은데 다 추천해 줘봐. 형 나 이거 씌워줘 형들. 간단차. 이거 뭐야? 테니스란다의 엄마무도 있거든. 형 나 이거 하나 씌워줄게. 이거? 미니핑. 오오오오오오. 약간 샤넬 같구나. 약간 이런 게 느낌이 있는 건가요? 마이콜, 마이콜. 불리 마이콜. 나쁘지 않은데? 한 번? 열쇠고리. 1달러하고 4백. 한 번 더 줄까요? 한 사람이면 데리고 있고. 왜 그럼? 저도 안 살 것 같네요 아니까. 건더기 가볼까요? 아니야. 2번 전 fosse? 들어 가자. 5번 짜날래요? 지원ϊ고리? 었습니다. 한번 다alla john. людей 올라오지? 라specific 여러분 혹시 뉴욕에 여행을 오거나 이 아이스크림 하나 시켜서 우리 나눠주세요. 진짜 양이 많아요. 배불러요. 스파이더는 정확한 그 포즈가 뭐였을지 기억이 안 나요. 야, 사람들 다 나와. 어디 해? 리얼 스파이더. 한국인 보면 신기해요.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댄스라는 건가? 아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좀 봐. 시작했어? 이제 한 번 그 속도 안 걸까? 내가 아름다운 방법으로부터, 다시 한번 보다. 아, 이 두 번째 미션은athbis, 더 꽃게 한 번 더 못하자. 문이 확인해줬어요 저기요? 네 번째 미션은 이라여 예아! 기어 넘는다, 예아. 렛츠트라드! 렛츠트라드! 잘한다. 안녕. 저는 이제 씻고 밤에 뉴욕을 즐기려고 카메라도 갖고 왔어요, 언니. 필름 많으니까 이거 찍어야지. 이곳은 뉴욕 거리입니다. 전 지금 타임스퀘어로 가고 있어요. 저도 핸드폰에 담아 가렵니다. 밥을 뭐 먹을지 고민이에요. 스케줄을 하면서 다들 뉴욕 피자를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피자를 먹어보고 싶어요. 멤버들한테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 어디 쪽이에요? 민이 춤추고 있다고요? 불려갔어요? 어디 쪽? 어디 쪽? 아, 저기 흰머리 있네. 강민이. 나 왔다, 나 왔다. 진짜 미안하다. 갑자기 데려갔어요. 진짜? 키 큰 사람을 데려간 것 같아. 성민이 데려갔는데 키 큰 사람 데려갔다 갔어요. 나중에 데려가세요. 성민이. 지금 앞에 성민이랑 민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나를 이곳에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우리 안 되니까? 왜 이걸 진짜 해야지? 하고 싶지 않다고. 와우! 와우! 이런 반창이 없으면 하고 싶지 않다고? 와우! 와우! 앨런 형 있었으면 멋있겠겠는데? 그러니까. 잡혔어. 민이야 안녕. 민이 안녕. 민이 안녕. 민이 안녕. 민이 안녕. 잠깐 드릴레에다 팔을 넘어가 잠깐 드릴레에다 와 대박이다 방금 단체로 살짝 댄스팀 같아 보이지 않았어? 댄스팀 같은 분들이 크래비티 파이팅 하고 가셨어요 윙크도 하던데 마지막에 응원한데 들어가고 싶다 이게 유혹이군요 기가 다 빨렸어 아 안돼 쉽지 않네요 이제 말 걸어주니 기분은 좋은데 제가 파워 아이라서 이 친구들한테 좋겠네요 유혹은 어우 나 아닌 것 같아요 호텔 가고 싶어요 거리 너무 예쁜데 짐 빠져가지고 근데 민희가 나갔을 때 너무 신났어요 내일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우와 진짜 예쁘다 엄마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엄마 좋아하겠다 내 별살만 튀지 마 소름끼지니까 내일 내일 내일은 모르지 마 비키지니까 왜? 내 몸에서 나지 마 소름끼지니까 루파 루파? 루파? 아 맞아 대박 루파 아 맞아 아 맞아 귀야 야생 귀야 야생 귀야 나 찍어줘 집 찍으려 했는데 다 썼어요 집 됐어요 누나 나 자고 있었어? 미안 10시인데 안 일어나? 10시 반이다 일어나라 여기 뉴욕이야 이쁘지? 빨리 챙겨서 나가라 누나가 뇌잠을 잡았다고 하네요 엄마가 저번에 맞을까요? 엄마가 저번에 맞을까요? 엄마 엄마 아 알았어 바쁜가 봐요 제가 상대하기 너무 커요 여기 다 있어 아니 그냥 걸어놓고 있어 당전됐구나 뉴욕인들한테 몰라 첫 경험이었어 내기 같은 거 있어 나랑 민이 형이랑 돌려갖고 더 있어 그래 뭐야 내가 왜 안 되지? 다 썼나 보더라고 다 찍었나 봐요 아니 나 여기 안 된다고 내가 튀었던 것처럼 나 자유시간인데 자유시간이 아닌 게 뭘 모르니까 뭘 못 하겠는 여기 있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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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돼 민이 형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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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고 있어 갈까? 잘 가고 야 태형아 갈까? 가줘 가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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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저기 찍다고 그러나 아무래도 그거 찍자 하려고 그랬어 안 가? 저기 풀밭에서 찍어 안 가는구나 여기 여기 찍는 거야 이런 곳에서 안 가는 곳이 안 가는 곳이 가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뭐가 뭐야? 뭐지? 고마워 뭐가 뭐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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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우 와우 모든 일정이 드디어 끝났으니까 내일도 시카고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공항에서 뭘 입을지 체크도 좀 하고 잘 것 같으니까 오늘 진짜 역대급 눈이 바로 부잘네요 굿나잇 안녕 안녕 오늘은 뉴욕에서 시카고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아 네 왕대지다 뭘 보슈? 뭘 보슈? 러비티 바나나 푸딩 보여줄까요? 빠뽀 이게 그 매그놀리아 베이커리 바나나 푸딩인데 짜잔 이렇게 써있어요 준비해주셨어요 회사에서 주세요 너무 맛있는데? 근데 조금 달아서 근데 맛이 어떠냐면 빵또아 와 형 독무형 말론 빵또아 바나나 맛이래요 빵또아 바나나 맛이야? 달달한 바나나 크림이랑 빵이랑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얼마 강아지 형도 바나나 푸딩 먹어봤어요? 내가 맛있는데 되게 살짝 맛있어 형 스타일 아니라 귀여워 아니 내 스타일은 맞는데 많이는 못 먹겠어 아 맞아 이거 원래 더 사이즈 작은 것도 파는데 우리 많이 먹으라고 미디엄 사주신 거 같아 이거 하나를 다 못 먹을 거 같은데? 두고두고 먹을 거 근데 미국 온 김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진리도록 먹는 게 낫지 국어 책 읽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